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그렇게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된 거야? 네. 어때? 네 좋아 보여요. 그래? 네. 근데 기분이 어떠세요? 아 기분? 네. 글쎄. 야 니가 같이 해준 춤이나 한번 춰볼까 그러면? 네. 어쩌면 한 번만 써보자. 네. 네. 넷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